같습니다 아 뭐가 아닌 것 같다는 건데요 자꾸 이건 이건 회장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어? 차 실장! 차 실장! 아 차 실장! 차 실장 잠깐 좀 서봐요 아 차 실장 잠깐만요 좀 아 왜 도망치는 겁니까? 내가 어떻게 딴 애 맞선인데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회장님과 약속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아 대체 회장님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절대로 상무님한테 아무 말 안 하기로요 무슨 말을요? 왜? 왜 하면 안 되는 건데 왜? 뭐 회장님한테 가서 뭐 나 좋아한다고 고백이라도 한 겁니까? 설마 진짜로 그겁니까? 정말 말 안 할 거예요? 알겠어요 뭐 회장님께 여쭤보죠 그럼 아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나한테도 말해줘봐요 어? 회장님한테 했다는 그 말 나한테도 해줘보라고요 상훈님! 아 회장님한테는 하고 나한테는 왜 말 못해요?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얼른 말해보세요 지금 당장 어서요 역시 회장님한테 들어야겠군요 죄송합니다 뭐요? 죄송하다고 회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왜요? 뭐가 죄송한데요? 뭘 잘못했다고? 그러는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가진 건 프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상훈님을 좋아해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뭐 뭐요?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? 다시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요? 좋아해서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요 차 실장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네? 아무래도 이거 사랑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차 실장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엔 잘 할 수 있어요 저기 상훈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naming Bunny 각